우리나라의 걷기 열풍을 가져온 신정일 향토 사학자께서 조선의 천재 선비 10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축옥사의 진실을 다룬 책을 이번에 출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신정일 이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도 많이 걷고 계시는지요 여기저기 그렇지요 안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걸어야 밥도 먹고 걸어야 잠도 자고 걸으면서 또 글도 쓰고 없기 때문에 걷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또 이태리 지난해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중국의 적수 그리고 또 무의정사 무의구곡을 갔다 왔어요 조선 500년 사직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성리학 주자학이잖아요 주자의 고향에 가서 무의구곡을 탑사하면서 우리나라의 화양동 구곡이나 또는 석당 고군구곡 수많은 옛 선비들이 결국 주자를 본받아 가지고 구곡을 만들었는데 대단한 무의구곡을 보고 송시열이나 율곡이이나 김수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왔으면 얼마나 감각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보고 왔습니다 또 이태리는요 이태리는 형님들의 현장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피렌치아하고 베네치아 일대를 가서 7박 9일 정도 방송을 찍었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조선의 천재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 기축옥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나왔는데 사실 기존에 사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기축옥사는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기축옥사죠 그러니까 김효사와 을사사와 무호사와 갑자사와 네번의 사화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동인과 서인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싸움이 전개된 것이 바로 기축옥사 정예립 사건인데 정예립이 바로 전주 사람이죠 저희 그 방송국 앞에도 정예립로가 있잖아요 제가 전주에 터잡고 살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전주시 명칭재정위원회를 한 20여 년 했는데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정예립로 정예립하고 구촌관이었었고 우정이었던 정원신로 그리고 또 전주시청으로 가는 길 대동길을 만든 거 그걸 제일 잘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 들어있는 기축옥사는 무엇이며 정예립은 과연 또 누구이며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4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한 100여 명 전차 합쳐서 한 500명 정도밖에 희생이 안 됐는데 이 기축옥사 때는 책에도 나오지만 선비들이 천여 명 관직에 있던 분들이 천여 명이 죽음을 당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서해 유성룡 같은 정예립과 통인이었었죠 유성룡의 운함 잡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여 명이 죽은 사건이 바로 정예립 사건이다 3년간 그러니까 1589년에 일어났던 기축옥사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159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죽고 투옥되고 했던 사람이 천 명이다 운함 잡록에 실려있죠 엄청나네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초국사가 현대에 넘어와서 5.18 광주민주화항쟁과도 비슷하다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광주민주화항쟁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광주민주화항쟁이 아무리 신고를 하고 받아봐도 한 500명 아래거든요 그런데 인구 500만 명일 때 그 당시에 천 명이라는 그리고 또 조선의 알토란 같은 지식인들이 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신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조판사였던 황정옥이 남대문에 올라가서 정원신만 살아있었더라도 이렇게 나라가 무차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정원신은 우우정이었는데 그러기 전에 여진족이 쳐들어온 이탄계은안이 있었어요 그때 이탄계은안을 평정으로 갈 때 임진왜란 때의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던 이순신, 김시민, 이역기, 신립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탄계은안을 평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정치를 잘해주니까 여진족들이 아이를 낳기만 해도 정원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지식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마음 놓고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추곡사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오기가 편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선의 지식인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쳐들어올 수가 있었다 백성들은 공황상태고 기추곡사가 1589년입니다 3년간 정혈입과 관련된 모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과연 그러면 정혈입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또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전주 출신이라면서요 기록에는 전주 남문박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혈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문박이라고도 하고 택당 이식 선생의 글에 보면 동문박이라고도 하고 남문박이라고 정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찾다가 보니까 완족은 상관면 오람리 거기에 정혈입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혈입에 집터를 파가지고 쏘를 만들었다 그래서 팥소의 봉우리는 팥소봉 상관면 일대의 들판을 팥소뜰 색장으로 넘어가는 들판은 바로 팥소모랭이 그걸 보고 아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정혈입의 집터였구나 그러니까 역적을 하게 되면 그 집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 그곳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풀이나 나무를 말이나 노새가 먹어도 역적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가지고 파가지고 물을 들여가지고 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조선의 역적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양의 그런 민주적인 그런 사상보다도 굉장히 공화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갔던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의 그걸 없애고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평등한 대동계를 주장하고 율곡이의 천거라고 그래가지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홍문관 수찬 임금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경연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율곡을 존경한다고다가 나중에 율곡이 죽은 다음에 율곡을 비난하니까 선조가 물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대가 예전에는 공자는 다 익은 감이고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인데 곧 익지 않겠는가? 그래 놓고 왜 배반을 하는가? 그러니까 정여립이 율곡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시대의 형서다 형서는 스승인 정의천을 배반했던 스승을 배반했던 사람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임금님 앞에서 정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직하고 내려와가지고 대동계를 조직합니다 대동계가 모두가 평등한 그러니까 대동에서의 동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장막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을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과부는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서울에서 고관대작들이 전주에 내려가지고 정여립 얼굴을 한번 보는 것도 영광으로 여겼다 나중에 남은 사람 조경남이라는 사람이 쓴 난중 잡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고 동인이나 서인이라를 막론하고 정여립은 넓게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게 정여립이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정여립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영국의 청주도혁명이나 프랑스혁명보다도 그 이전에 정여립이 꿈꿨던 세상이네요 그러니까 1589년에 정여립 사건이 일어났는데 올리버 클레멜이 청교도혁명을 이끌었던 것은 1649년입니다 그러니까 1649년이고 60년 앞서지요 그리고 프랑스혁명은 그보다도 뒤에 200년 뒤에야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단재 신채우 선생이 루소의 민양론이나 프랑스혁명에 비견할 바는 못되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군신강상서를 타파하려한 동양의 의인이다 딱 뽑박은 사람이 바로 정여립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축옥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저도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저희가 문학작품 하면 가사문학의 대가 하면 송강정철, 정승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여립과 관련된 기축옥사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수사특검으로 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다 처형을 했더란 말이죠 우리가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고 있는 정철 선생님이 맞을까 할 정도로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송강정철의 누나 두 사람이 왕자들한테 시집을 가서 어린 시절에 명정하고 소꿉친구 했었어요 송강정철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둘째 형 정자하고 매형 계림군이 영모사건에 몰려가서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렵게 성장했기 때문에 권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율곡이나 또 우계성원 그다음에 송강정철이 서인이었는데 서인들이 핀치에 몰려 있었어요 정여립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먼저 사계 김장생이 바로 제자거든요 사계 김장생한테 내가 대고래 입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엄청난 일에 부딪히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입고래요 내가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위관이 되어가지고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사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때 문산항청이 바로 이양복이었는데 이양복이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양복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그런데 송강정철은 항상 술을 지안뜩 먹고 보호자는 삐뚤어진 채로면서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사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인 것이 바로 정여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그 당시에 좋은 의견을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구한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변해라 해가지고 정여립하고 조금이라도 편지를 나눴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숙대밭을 만들어 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송강정철을 갖다가 동인백정, 간철, 독철, 압록강 이남에 정철하고 같이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그 당시에 선비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사림의 동인이라고 하는 선비들을 다 처단했기 때문에 거의 씨를 말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유성룡이라든지 몇 분을 빼고는 유성룡하고 그렇지만 이산회 같은 경우도 이산회는 누구냐 이향복, 아니 이덕정의 장인이거든요 이산회도 역시 영모사건에서 피하지 못해가지고 평예로 유배가 가지고 3년을 살았었는데 그때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산회죠 이산회가 바로 토정 이지함의 조카 도전의 천재 중의 천재였거든요 네,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간 정여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싫었던 점도 있겠죠 서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인의 영수인 송강 정철이 쳐낸 거죠 동인들이며 정여립이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 일체가 되던 시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스승을 배반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정여립 사건이 발발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사실은 스승의 의견이 받지 않으면 토를 다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출러람 말을 하면서 청출러람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패단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경우에 그렇지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떤 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임진난 통해서 다 소실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영모가 없었는데 어떤 선조의 무자비함과 또 서인의 그런 계략에 맞춰서 희생된 부분이 없지 않다 영모는 실제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전주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살면서 그런 의견들을 정말로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정여립이 혁명을 꾀하지 않았다면 저는 책을 안 썼을 거예요 하다가 만 사람이거든요 일이 발각됐는데 그래서 택당 이식 선생 서인이거든요 거기에도 영모를 꾀했었다 그리고 남인이었던 성호 사설을 지은 성호 이익 선생의 글에도 역심이 분명히 있었다 딱 그렇게 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앙대학교의 김용덕 선생이나 또는 청구대 유일지 선생 그리고 또 단재신 저우 선생도 혁명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혁명을 했었는데 미리 발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여립에 대해서는 역모자인데 우리가 선생님 더 좀 진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좀 다시 검토한 다음에 정여립 동상을 세워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지가 백몇십 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당시는 반역자였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혁명가가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학릉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소가중 김계남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도 반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다사한 정약형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5.18 민주강쟁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역적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명천지에 지금 종로에 전봉준의 동상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2중 3중 자태를 대면서 종렬이 번 역적이고 전봉준은 혁명가냐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최초로 민주주의를 주창한 공화주의자로 해가지고 천안은 공공화 물건인데 어디 일정한 주인이 있는가 이걸 딱 써가지고 민주주의의 성질하고 여기 딱 할 때 전라북도 전주가 세계 역사 속에 드러나는 곳이지 그 사람은 역적이다 반역자다 그렇게 하면 그 두 명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네요 이해가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축옥사와 정여립이 전주 출신 정여립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또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 입장으로 그래서 사실 정여립노를 만들고 저는 정여립 동상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사상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는데 서울에 가면 을지로 있죠 을지로는 을지문덕 고구려의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충무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정로 민용환 선생의 호를 따가지고 그다음에 그런데 전주에다가 정여립노를 딱 만들었어요 정여립노를 만들고 그러면서 정여립의 대동사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여립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시대가 너무 지금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동사상 대동사상을 기념하는 대동사상 기념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동이라는 것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참 삶이 허망합니까 그렇네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지요 그래서 송나라 때 범중엄이 얘기했던 악양노기에다가 세상에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 그러니까 세상에 먼저 근심을 하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으려고 대동사상도 만들었었고 동학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에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만들어야죠 맞아요 3.1운동도 지금 100주년이다 해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 그 근본적인 또 사상은 동학혁명에서 또 왔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왔다 그것까지 지금 전부다 이제 새삼 또 실감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토현 문화연구소 설립해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또 하는 작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실 황토현 문화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김계남 장군 추모사업회를 만들었어요 김계남 장군은 사실은 대단했던 사람인데 전봉주는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리고 과격주의자다 하면서 부각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덕진공원에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웠고 옆에다가 또 손하중 장군의 추모비를 사람의 한운에다 세웠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동학의 근원에 바로 정여립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정여립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고려 훈요십조 때 전라도가 배수리 못했잖아요 금강이남 차령이남의 사람 그다음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전주가 관양이니까 전주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어요 그래서 생원진사 합격률을 보면 서울이 1위 전주가 10위 나주가 3위 남원이 4위 그랬는데 정여립 사건 이후에는 서울이 1위 그다음에 전주가 10위 나주가 11위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생원진사 합격을 하더라도 이 지역 사람들은 표수리 등용을 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 놓고 타막을 일삼고 그러니까 조병갑이가 와서 마음 놓고 타막을 일삼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다 참다 부참은 농민들이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 맞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그 은원이 바로 정여립이었고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결국은 허균의 호민론으로 이어지고 허균의 호민론이 결국은 정여립의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됐다 그래서 정여립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 책을 보면서 정여립 선생님의 초상화 후손들이 만든 거겠죠 보면 역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역모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오늘 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분이 이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묻혀버리고 동네 정시들은 영모에 네 동네 정시들은 금군은 대동계를 조직했던 금군은 현을 없애버렸었어요 그리고 전주는 없애지 못하니까 전주 이 씨의 관양이니까 동네 정시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정시들은 자기들이 역적의 후손이다 하고 있었는데 역적의 후손이 아니라 결국은 대단했던 혁명가의 후손이죠 그래서 조선 역사 속에서 세 사람이 복권이 안 됐었거든요 삼봉 정도전 정여립 허균 근데 삼봉 정도전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권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해가지고 복권시켰는데 복권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바로 허균이고 정여립이었는데 그렇군요 제가 허균 평전을 썼고 정여립 평전을 썼습니다 서양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혁명 사상가보다도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정여립 선생님이 그 훨씬 전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정여립 역적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앞선 세상 그 세상이 결국은 여지껏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꼽히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네요 정여립도 만들었지만 이제 동상도 세우고 기념관까지 하려면 항상 꿈을 꾸게나 꿈은 공짜라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책을 통해서 새삼 우리 정여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여립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실감하는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 방송 함께하신 분들은 이 정여립노가 왜 정여립노인지 아마 실감하시게 됐을 줄 믿습니다 애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 작지만 알아가는 게 애향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